저기요 저기요 아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혹시 보조배터리 혹시 없어요? 아 큰일났네 이거 지금 아 어떡하지 이거 혹시 보조배터리 혹시 없나요? 아 지금 휴대폰 배터리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있어야지 지금 배터리가 있어야지 그쪽 번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폰이 꺼져가지고 그쪽 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있어야지 그쪽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조배터리 없을까요? 예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건넵니다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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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한테 호감 보였다 지금 살짝 뭔가 느낌 살짝 보였다 지금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예 보조배터리는 없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보조가 되고 싶습니다 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배터리가 완충되길 바라면서 sab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